쟤네 왜 샥이 꼬꼬로 꺼져있어? 누가? 아니 원래 이렇게 돼있어 빨래판만 마시기를 둔다는 거 아니야? 타이버로 올라간다고 해뽕 15명이나 떨어져서 와 아하핳 어이 뭐야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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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런데로 가야되요? 여기만 가면 되는데 아하핳 야 이거 두렵히면 아주 두렵히면 되요 10번 10번 다니면 올라가겠어요 하하 우와 she fell She fell he fell oh another 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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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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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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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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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호남 아멘 사람들이 너무 밋밋해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모두에게 귀가 모두에게 귀가 우리 홍대산이 있지? 홍대산 정상역이 여기 고개야 고개서 20분이면 가야 돼 야 만수로 여기 올라갈 때는 바지도 까고 와 그냥 아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가자 올라로 내려가자 될까 아 아 아 자요 사람을 해주시면 안다 어 아 아 아 아 하.. 아.. 아.. 대병.. 대병대 축축을 돼갔어 예.. 갔다 내 면랑으로 오니까 너무 좋 aqui 아.. 배낭 안 unfamiliar 차라리 안가져야지 더건 그냥 매단이 훨씬 나여가지고 응 들으면 여기 오잖아 형 두마디 한 너무 건물 있으며 자 형 빨리해 형 또 잠깐 백두산 자전거 타고 너무 많은 사람